지도 지도 봤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아냐? 원, 투, 쓰리 아, 맞네? 아, 맞네? 맞지 않나? 듣고 뭐라고 말했을래? 잘생겼어 그래, 쉽게 엘레나가 갖고 오케이, 그럼 이 시각은 왜? 엘리즈벳이 드레이크가 무엇을 찾는거야? 정확히 알지 않나? 선물이란 말이야 뭐지? 소중한 생명의 성적이란 당연히 그렇게 쉽지 않나? 정말? 그리고 그들, 그들? 네, 마로우의 성적이란 손 이상하게 넣은건 컴퓨트이죠 그런 생명의 성적이란 너무 모르지라 그들이 나를 뭘로 보는거야? 물론 이것은 method 어떤 소식이란? 그들? 그 부분과는 약간의 명нов의 가을라 뭐하나? 그 부분이 뭔가 아름답더라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이 공간이 담을라는좀 정의의 공간에 혹시 그 선생님이 프란시스? 넌, 누가 알으나 그럼, 이제 공간을 해볼게 도착했을때까지 우리는 일을 잃어버렸어 아..이건 또 뭐야 이건.. 요거.. 요걸면 왼쪽 놔봐 이거 못 빼냐? 빼봐 이거 버려 어 안 주워져 안 주워져요 님들! 아니! 안 돼! 안 주워져! 아니C 헉 아..이건 어떤 시즌이냐? 그런 것 같지? 아니, 모르겠어. 무슨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돌고, 이건 왼쪽으로 돌아서 이거 맨 끝에다 하는 게 맞는가? 우리는 여기로 가둘게 될 것 같아 이거만 이렇게인가 본데 왼쪽 오른쪽 맞추는 거 아니야? 맞겠지? 여기에서 십자가 문양 큰 거 떨궈져 있는 곳 없나? 큰 거 뭐 있어? 보물 나이스 어딨지? 저 있다! 찾았다 올라가야 되네 맞네, 내 예상대로가 맞는 것 같아 저기 어떻게 가지? 잡을만한 곳 있나? 요거? 오케이 찾았고 넘어가서 에이, 이 스크린은 사진을 확보해 뭘 볼 수 있어? 네, 하나는 크로스처럼 보이지만, 다른 하나는 4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신발은 오른쪽, 이건 왼쪽 그래 신발은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하나만 꽂으면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돌려 봤어? 오케이, 이게 아니군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건 오른쪽으로 돌고, 이건 왼쪽으로 도니까 맞는데 번갈아 가면서 해야되려나? 번갈아 가면서 아이씨, 작은 거 어딨어 아,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써, 요거 그리고 아, 뭐해? 오케이 그 다음에 해볼까?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이거였네 나이스 역시 일자가 아니면 저렇게지 순서대로 됐군 야, 이번 퍼즐은 빨리 풀었다 아 왜 저번 퍼즐에서 그렇게 헤맸지? 저저번 아 여기는 컴퓨터 물어보는 곳이 아닙니다 10번째 컴퓨터를 물어보고 있어요 본인이 철건충인거 저는 안 물어봤어요 본인이 철건충인거 저는 안 물어봤어요 아 네 알게 고마워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 크랩 어 언차 안함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잠깐만 이거 뭔 소리야? 아 어어 아 기다려봐 포드를 해다 안 봐 내가 풀 거다 지금 내가 글을 못 읽었어 아 그냥 이대로 찾고 있었던 거구나 어 오씨 뭐야 음 구멍들이 있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 구멍을 이 구멍을 이 구멍을 이 구멍을 어디다 넣어야 돼? 아- 으아- 그림자를- 뭔 말인지 모르겠네 자 방송을 두개 켰다구요? 저 이런 스태츠들과 마을에 붙여야 할게 그러면, 맞는 곳으로 다 이 정도는 알겠지? 그런 걸 바라보려고 하겠지? 그런 걸 바라보려고 하겠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나만 이해 안 가는 거야? 아, 뭔 말이 겹쳐 아, 어그로 끌지마 진짜 왜 저래, 아까부터 그림자로 개 아, 얘를 그림자로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 말인가? 책자 왼쪽 사진 아, 저 책자에 나온 것처럼 이거 찌르는 모양처럼 저게 창이고 이게 창이고 모양처럼 나오게 해라 근데 어디에 해야 그게 나오는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찌르는 모양 아, 다리 손 돌고 있는 어떻게 해야 나오려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창 기준으로 창 기준으로 창 기준으로 창 기준으로 여기야? 아 왜 글로 꼬자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마우스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말을 잘 못하겠는데 이 창 찔려 있잖아요 근데 저 찔린 사람은 이렇게 돼 있잖아 찔린 사람은 요렇게 있잖아 그럼 이 찌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모르겠어 솔직히 찌르는 사람 그림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창이 이것저것 많아 여기 창 있고 저기도 창 있고 요 창 요건 창이 아니야 얼굴 이 창이고 이 방향 이 방향 여기 도둑게 어렵네 그러니까 높이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높이가 있으려면 뒤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개어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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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님들 알겠어요? 이걸로 바꿔서 해보라고? 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그림자를 이걸로 봐보자 안 봐줘 이렇게 가볼까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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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아 저 찌르는 각이 각이 약간 요런 느낌 아 모르겠네 오른쪽은 맞는 거 같아 왼쪽이 아니라 그래 얘 얘 지금 보면은 어 그림자가 약간 나왔어 어 좀 더 약간 나왔어 느낌이 있게 약간 어 느낌이 약간 있어 이거 그죠 약간 느낌이 있어요 뭔가 약간 좀 느낌이 생기긴 했는데 아 이건 아닌데 웅딩이 따로 노는데 이쪽으로 더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몸을 찾아야 돼 모양 몸통 이게 몸통인가 이렇게 어종쩡하게 생겼냐 뼈로 봐야 되는 거 아냐 뼈로 이거 창 들고 있어야 돼 창 창 이렇게 손에 쥐어 창을 손에 쥐어 창을 손에 쥐고 웅딩이 이거 아냐? 모양 똑같은데 생긴 거 조금 안 맞네 그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조금 더 앞으로 가보자 아 그니까 그니까 이 이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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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 아 아 아 아 더 가까이 넣어보자 더 가까이 넣어보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어 어 어 여기 어어 됐어 씨 와 어어 씨 어어 이걸 풀다니 어어 이걸 풀다니 어어 이걸 풀다니 어어 뭐야 여기 풀었어 임마 어어 야 졸라 어렵네 진짜 어어 개어렵다 아 되게 어렵네 진짜 아 대박이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 절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요 에스는 뭐야 물 나오고 끝이야? 돌아가? 돌아가는 게 맞구만 오오 물이 찼다 오오 맞네 물이 오오 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오케에 와우 아예 들어가세요 오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아우 재밌네 답답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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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을 때의 이 쾌감 아주 좋습니다 아 세 시간 예상했다구요? 부쳐? 아니야 그래도 잘 찾았으나 아까 세모 버튼 있었는데 뭐지? 아 횃불 횃불 불을 붙여보자 근데 이게 원차 안 해본 분들은 같이 깨는 맛이 있었을 거야 방금 어 언차 안 해보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 답답하네 이럴 수 있는데 와 이거 뭐야?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아 예 들어가세요 세툰니 세툰니 아 맞다 그래서 이 건스레이션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사라지 아 섹스턴트 아무래도 그 시간에 하나도 없었지 하 여기 그 시간에 그 바스켓 액 뭐? 아 하지 하하 하하 에이 오늘 편황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음 아 정말 추천하지 않아 헤이 친구들 봐봐 흠 아 아 아 치이리 아 아 아 아 아 어 О 엏 으으으으으으으 악 아 야 이거 다시 도망가야 돼? 휘둘러 휘둘러 핵불 핵불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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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te som 여기야 호이호이 오이이이, 오이이이이이 오이이이이이이이 오이이이이, 오이이 잠깐만 오이이이이이이! 잠깐만 여기 오, 오오! 어, 오오오오! 따라와요, 따라와 따라와 청소한다 청소부메타 오케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엘레나 빨리 야 들 수 있을리가 없지 뭐야 어 쉣 아우 와 개 징그러 야 여기 총알이 없어 야 여기 총알이 없어 저기 총알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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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지마 우와 아씨 야 총알 없잖아 총알 없잖아 내려가! 세상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이죠. 유명한 꿈이 꿈이 되죠. 미사지의 영국을 막고 싶어요. 죽음이 되었죠. 다음날도 다음날이에요. 네, 그는 드라이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크 사일도 몇몇 마일을 찾고 있는 이 Atlantis of the Sands. 그리고 그는 이 길을 찾고, 그는 여기가 충분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증명의 보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너.. 너.. 너 계속 가야겠지? 응? 그 뭐지? 선물? 솔리, 너한테 듣고 싶어. 제발 끊어주세요. 네 솔리, 제발. 너희들과 함께해. 엘레인아, 그냥 놔둬요. listen you won okay you've outsmarted her you know where to find the city and marlowe doesn't why can't that be enough 엘레나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엘레나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거야 재결 그렇다면 나도 걸어가겠어 다시 할까 그 방이네 뭐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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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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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안보여 아우 쉣 아 또 싸워야돼 오케이 모찌잉님 리아이 여깄다 여깄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저 샷광이 더 깨보여 로그 잡자 안보여 요거다 요거다 오오 바빠 쩌은 애다 근처로 근처로 가 근처로 근처로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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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설리가 얘기했는데 아하 흥 조이스 내가 사다리를 내려주는건가 아하 맞네요 사다리 내려간다 오케 사다리 내려간다 오케 오케 올라가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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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마을 사람들은 저기에서 총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을텐데 그걸 눈치를 못채냐 오key Mi RTX 오케 해